전원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편안한 휴일을 보내고 계신가요? 일요일 아침입니다. 교회를 나가는 길에 길목에 있는 신축 상가주택 중에서 원룸 월세 매물을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하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행성군 둔냄에 둔방 내리 문화막을 중심에 이치하고 있는 신축 상가 3층 건물이고요. 1층은 상가, 2층, 3층은 원룸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 완공을 본 신축 주택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원룸 약 8평 정도 되고요. 영동고속도로 둔네톨게이트에서 4,5분 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공기가 청정하고 교통이 아주 편리한 그런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8평 정도는 기본 옵션이 되어 있습니다. 텔레비전이 갖춰져 있고요. 위니 냉장고 그리고 이불까지 갖춰져 있고요. 싱크대 옆으로 인덕션이 2조짜리 인덕션이 있고요. 밑에 LG 트롬 세탁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화장실인데요. 화장실이 굉장히 넓게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래서 사고할 때 사용하시다가 편리할 것 같습니다. 화장실 공간 보셨고요. 드론을 입고 2조짜리 신발장이 들어와 있고 소화기도 밀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평 남짓한데 베란다도 옆에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옆으로 조그마한 보일러실입니다.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룸에서 바라본 밖에 정경이 되겠습니다. 깔끔하게 잘 지어진 8평 원룸주택 보증금 300만원에 월 35만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1년 2년 단위로 계약이 가능하시고요. 현장 답사 환영드리겠습니다. 033-342-6640-010-5468-2400 강원도 행성톤내 곰나루공인 청춘이종화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식이 있는 편안한 휴일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